명품 브랜드 샤넬이 올해 들어 네 번째로 가격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연말 대목을 앞두고 명품 브랜드들이 줄줄이 값을 올리고 있는데요. 이 잦은 가격 인상이 오히려 명품 소비 심리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수현 기자입니다. 국내 소비 심리가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명품 브랜드들이 경쟁이라도 하듯 가격 인상 러시에 나서고 있습니다. 샤넬은 어제부터 가방 등 전 제품의 가격을 최대 13%까지 인상했습니다. 대표 제품으로 꼽히는 클래식 미디엄의 경우 이번 인상으로 1,300만 원대를 넘어섰는데 불과 3년 전엔 700만 원대였습니다. 지난 3년 사이 샤넬은 11차례나 가격을 올렸고 작년과 올해 각각 4차례씩 가격을 인상해 계절이 바뀔 때마다 가격표를 바꿔 달고 있는 실정입니다. 샤넬 측은 전 세계적으로 조화로운 가격 정책을 통해 지역 간 존재할 수 있는 현저한 가격 차이를 줄이고 전 세계 고객에게 공평성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환율의 변동성을 이유로 글로벌 시장 간 가격차를 줄인다는 취지인데 가격을 올리는 건 샤넬만이 아닙니다. 루이비통은 지난달 3% 안팎 수준의 인상을 단행했고 버버리와 생로랑도 각각 가격을 올렸습니다. 통상 소비재는 가격을 올리면 소비심리가 위축되지만 사치재인 명품의 경우 가격이 빈번하게 오르면 가격 인상 직전에 사재기를 하는 오픈런 현상이 빈번하게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소비심리를 잘 아는 브랜드들이 가격 인상을 쉽게 결정하고 이는 역대급 실적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가격 인상 러시는 고환율과 고물가로 지갑이 얇아진 소비자들에게 명품 소비에 대한 큰 거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또한 중고시장 등 대체제를 찾는 소비자도 늘고 있어 길게 볼 때 명품 브랜드들이 이전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수연입니다.